전원생활 요즘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촌과 전원생활을 충분히 누리면서 상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주 편백나무숲에 위치한 건물로 펜션으로 운영하기에 딱 좋은 물건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완주군 상관면 중립리 공기마을에는 1976년에 조성된 10만 그루의 편백나무숲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와 아토피 등의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에 많은 펜션이 위치하고 있어 그 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은 대지 596제곱미터의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면적은 236.34제곱미터, 연면적 462.86제곱미터입니다. 현재는 식당과 카페, 주인세들을 겸해서 사용 중인데요. 매수자 입맛에 맞춰 펜션과 같은 용도로 다양하게 개조해도 좋습니다. 건물 앞쪽으로 흐르는 개울물은 마르지 않은 개울물로 어릴 적 추억을 떠오르게 하며 위로 보이는 산은 나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새들이 지적이고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맑고 상쾌한 공기는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물과 도로와의 사이가 다소 좁은 편이지만 앞면의 주차공간을 위해 포장된 시멘트를 녹색으로 바꿔주면 시각적으로 충분히 탁 트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9억 5천만원에 나와 있는데요. 조정이 가능하고요. 1층의 경우 꼭 매입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 정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전화 2118-3838 코드번호 11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